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아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신청은 6월 3일에 끝난 주간에 전주보다 6.5% 또 감소하며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모기지은행연합회가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한 주간 7%, 1년 전에 비하면 21%나 줄었습니다. 더욱이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에 비해 6% 더 줄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75%나 급락했습니다.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는 4집 소유자들 가운데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아 재용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용자는 전체 모기지 융자에서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모기지 이자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으로 20%를 다운하고 컨포밍 론인 64만 7,200달러까지 융자 받으려 할 경우 5.33%에서 이번 주는 5.40%로 더 올랐습니다.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포인트도 0.51에서 0.60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1년 만에 2%포인트 이상 올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가격인 43만 달러짜리 4집을 살 경우 연간 5,340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거래도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도 4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8년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주택가격은 최신 통계인 3월에도 1년 전보다 20.6%나 더 올랐습니다. 2월에는 19.8% 오른 바 있어 여전히 두 자릿수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을 제외하고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가격은 4월에 39만 1,200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4.8%나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